다 먹었어? 너무 컸지? 갓 목욕하고 온 솜 엄마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이게 뭐냐면 말이지 이게 뭐지 이름이 뭐더라 어 뭐 그런거래 어쨌든 먹어보자 맛있겠지? 이팅 사운드 한번 해볼까? 응? 오늘 목욕 잘했으니까 엄마가 선물 주는거야 뭐야 엄청 기네 이렇게 큰거 솜이 좋아 좋아 솜이 앉아 솜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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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될까? 국물은 다음은 짜장에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인스타그램 요리 소스에 넣은 면 이제 초콜릿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는 배불러 치즈가 잘 저렴하네요 치즈가 잘inga는 소스 치즈가 잘 먹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지저랑 어째분이요 치즈가 잘 먹기를 원하지만 모든 분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데 눈에 바르네요 무친 앙 앙 앙 앙 앙 앙 esteody 저거 Jeffrey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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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꽤 종료 찰떡 찰떡 고기름 쫌 쫌 쫌 쫌 쫌 쫌 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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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너무 컸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